형아, 우선 너의 인생에 석파이즈가 없다고 했던 말은 좀 청하자문 척하셨니? 이거 뭐 결혼식의 석파이즈를 쏟았고 죽을 수 도왔길 바래 우리가 처음만 한 게 초등학교 5학년 결집할 때인 거 알지? 지금 우리는 서른 두 살 되었으니 어느새 벌써 인생의 반인상인 20년 동안 친구로 지내준 중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도 늘 중학교로 함께했던 우리한테 정말 여러가지 추억이 참 많은데 그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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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중에